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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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믹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실력자처럼 보여요. 저 정도의 완벽한 립싱크가 나오려면 저 나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여자일 거 같아요. 에프트 알바생일 수도 있어요. 합성 같아 얼굴이. 원키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와 뭐가 나올 것 같아. 뭐가 나온다.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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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부터 우린 모른 거야. 겨울부터 우린 모른 거야. 오 넌 그렇게 날 놓아줄 수는 없겠니.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.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.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오늘 하나 마음이 아파. 차라리 나를 미워해. 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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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. 대박이다.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.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. 올라간다고. 너로 인해 난 나 할 테니까. 와우. 캐리한 남자로 나를 욕하지는 마.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할 거야. 이 친구가 내 사랑을 넌 내 안에 있어. 아아아. 잡히진 안을 거야. 슬픔이 거기까지 영원히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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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나를 이렇게 해서 아수라 백성은 실력자였습니다.